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소리 잘 들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인천의 잭슨5 팀이고요. 저희는 4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발표 진행 순서를 했고요. 저희 팀 소개부터 CVE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요. 저희는 큰 카테고리 잭슨 나노와 드론 그리고 오브젝트 딕텍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후에는 이제 느낀 점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잭슨 나노와 드론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을 하는 건데요. 장애물을 인식한 다음에 거리에 따라 드론의 모션, 동작을 정지나 또는 회피 등에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CVE 프로젝트 하는 팀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드론이 움직이는데요. 이동을 하다가 여러 개체 또는 박스 같은 거나 특정 개체를 봤을 때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객체가 드론한테 왔을 경우에 또는 드론이 객체에 갔을 경우에 거리에 따라서 이제 정지나 회피를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객체 인식하는 것까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을 또 설명드리면 이용철 님이 이제 팀장으로서 드론을 주로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복 저는 즉슨 나노 그리고 장윤태 님은 즉슨 나노 그리고 장경선 님은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좀 더 집중해서 업무를 좀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 관리는 노션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일정 관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몸풀기처럼 본 프로젝트에 앞서서 몸풀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AI 허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걸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더 진행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드론과 즉슨 나노 오브젝트 디텍션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낯익은 프로젝트죠. 그래서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봤고요. 그 다음 AI 허브 프로젝트에 있는 저희가 프로젝트 아이팔에서는 도커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커도 한 번 다루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 이미지 셋을 가지고 얼굴 표정에 감정 인식을 하는 것까지 한 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지를 여러 가지 감정들 지금 보시면은 기쁨, 당황, 분노, 불안, 상처, 슬픔, 중립과 같은 7가지 정도의 감정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샘플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와 같이 좀 100%로 여기 보시면 100%로 기쁨으로 또 표시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98.62%로 슬픔이 표시가 되는데 샘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높은 추수치를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80% 좀 못 되는 인식률을 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카테고리로는 잭슨 나노 그리고 드론, 오브젝트 디텍션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다음 내용은 다음 발표자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자입니다. 다음 발표자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을 일단은 잠시만요. 네, 안 돼요. 안 되나? 네, 제가 잠시만요. 네,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제 쓴 나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은 제 쓴 나노가 아니라 오브젯 디텍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짧게 하고 짧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쓴 나노는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스타터를 위해서 페이지를 좀 개설도 했었고 저희 팀원이 이걸 보고 제 쓴 나노 관련해서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추후에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이 링크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쓴 나노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조금 만만하게 봤어요. 처음에 제 쓴 나노 셋업을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V5 관련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또 처음에 좀 리눅스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고생고생 하면서 완성을 했는데 이제 프레임이 너무 낮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 쓴 나노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그걸 포기하고 이제 V3로 넘어갔어요.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낮은 모델인데 애가 프레임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드론이 연관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로스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욜로 로스 버전이 있는 걸 확인해서 이제 그거를 다시 또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바꿔서 이제 V4로 한번 해봤습니다. 3보다 V4에서 성능이 잘 나오고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봐가지고 그걸로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V4, 그러니까 욜로 V4와 로스가 동시에 갈려서 제 쓴 나노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성능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는데 드론이 다운, 제 쓴 나노가 다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되겠다. 그래서 성능 문제로 포기했고 그리고 다시 또 밀고 이제 욜로 V3로스를 설치해서 실행을 했는데 알 수 없는 문제로 USB 캠을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태초말로 돌아왔죠. 제일 처음에 했던 V5가 다시 예토전선을 시켜서 이제 제 쓴 나노에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위에 있던 아까 오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의 찬란한 로스를 이용한 드론의 피부 프로젝트는 좌절이 되었고요. 결국은 시간 문제로 이제 V5로 오버젝트 디텍션을 통한 이제 약간의 드론 순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성공했던 그 모습이고요. 일단 이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될지. 그래서 그때 해서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간단한 이미지나 아니면 지금 책 꽂혀 있는 것들 마우스나 컵까지 지금 다 인식을 해줘요 얘가. 그래서 아 좋다 해서 좋다 하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건 또 이제 오버님께서 진행하신 부분이고요. 이게 잘 됐는데 이제 잘 되다가 문제는 그게 해서 아무튼 저는 그 리룩스 관련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로스 관련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때에서 조금 시간이 더 많았으면은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저 로스 레퍼런스를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저희가 그냥 V5만 덜렁이는 걸 가져오긴 했는데 저 로스 레퍼런스를 좀 빨리 발견했으면은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의 좀. 혹시 이어서 발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네. 제가 바로 발표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드론에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용철입니다. 드론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한번 프로젝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태스크 1에서 태스크 2로 변경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지 이제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테스크 1으로 잡았던 부분은 잭슨 나노를 사용해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여 이제 장애물 장애물 감지 후 이제 ROS 기반으로 정지를 구현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목적으로 목표로 정했었는데 좀 ROS가 저희가 이제 와이팔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ROS로 구현하는 데 어떤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테스크 2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테스크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잭슨 나노를 사용해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고 이제 추가로 포켓 오아질 카메라를 사용해 실제 현장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정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의 구성을 보면은 기본 이제 저희가 F450을 이제 선택을 했고 F450 위에 이제 잭슨 나노 그리고 이제 로지텍 웨킹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영상을 이제 송출하고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짐벌 장치와 그리고 이제 4K까지 지원되는 액션캠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한 그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객체인식 카메라는 720 화질이기 때문에 그 저화질 영상을 액션캠이 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을 저장으로써 저화질의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위에는 액션캠이 달렸지만 아 위에는 이제 객체인식 카메라가 달렸지만 아래에는 그 액션캠이 달려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짐벌 기능이 추가되어서 좀 흔들림에도 좀 안정된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두 개의 카메라인데 하나는 객체인식에 좀 더 포커스 객체인식에 포커스가 맞는 카메라 객체인식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두 번째는 현장 그 영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객체인식 카메라는 이제 주로 이제 정찰용이나 시설물 감지 등 특정한 부분을 발견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었고요.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상황을 고화질로 담아내 관리자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우선은 드론이 비행이 안전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잭슨 나노를 올리고 점차점차 그런 어떤 임무장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안전 테스트를 이제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30초 정도는 이제 짧은 영상인데 현재 GPS 신호는 15개에서 16개고요. 이게 사실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산이 산속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드론이 이런 상태에서도 좀 호버링을 점검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제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드론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테스크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은 이제 잭슨 나노를 올리고 앞에다 짐벌과 액션캠을 장착함으로써 밸런스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런스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처음에 드론이 안정화됐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드론이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처음 했었던 어떤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의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또 추가로 작동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이제 밸런스, 드론의 임무장비를 더 탑재해 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임무를 좀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가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산불 감시 같은 어떤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뭐 정찰용에서 어떤 특정한 개체를 인식할 때 위에서는 그걸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밑에서는 이제 그 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만든 이제 최종 완성본이고요. 이게 위에 이제 개체인식 카메라 밑에 이제 짐벌 장치와 액션캠을 저희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원래 이 상태에서 나가서 이제 비행을 한 번 더 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는 그 영상과 액션캠이 되는 그런 영상을 같이 담아내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중간에 한 번 변동이 되면서 그 프로젝트가 오늘 사실 이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보다는 사진으로 이제 좀 대체를 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는 그런 어떤 장면과 액션캠으로 찍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넣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면서 액션캠으로도 이 영상 현장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 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여기에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자 분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경성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 저 잠시만요. 저 화면 공유가 안 돼가지고 혹시 창이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는 이제 드론이 장애물을 인식해서 장애물을 감지하면 그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멈추거나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욜로 V5 모델을 선택해서 제스 나노에 탑재해서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저희가 맞닥뜨렸던 문제가 어? 프레임이 너무 낮은 프레임이 나와서 드론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데 이제 화면은 그거를 온전히 따라오지 못해서 드론이 장애물에 부딪히고 나서야 이제 장애물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어? 이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제스 나노에다가 욜로를 얹었을 때 그 욜로의 인식 속도가 드론이 실제로 기동을 하면서 어? 어?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어? 이제 저희끼리 생각을 해서 어? 그러면 어떻게 욜로를 조금 더 가볍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가지고 특정 개체관에 인식하도록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가지고 욜로를 다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욜로 V5보다 이제 더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고자 뭐 욜로 V3 다크넷이나 아니면은 욜로 X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또 이제 진행을 해보자 해서 어? 욜로 V5랑 욜로 V3 다크넷 욜로 X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다 박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박스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셋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구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그런 박스 사진들을 가지고 로봇으로 이용해서 어?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어그멘테이션까지 적용해서 약 천장 정도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이 약 8대 2 수준으로 나뉘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봇플로우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신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만들고 싶은 데이터셋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뭐 라벨링이 되어져 있는 사진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라벨링이 안 돼 있는 사진들은 직접 라벨링을 진행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에 맞춰진 형식대로 데이터셋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다크넷이나 욜로X나 욜로V5나 다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포맷이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그저 다 같은 형식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조금 그 모델마다의 다른 데이터셋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욜로V5나노를 훈련시킬 때 다들 잘 아시다고 생각해요. 기타구에 검색하면 욜로V5 모델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욜로V5에서는 사용되는 라벨링 형식이 TXT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는 코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약간씩 인식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한 개로 줄여서 훈련을 진행하였고 이제 멘토님께서 추가적으로 덱스랑 여러 가지 앵커 같은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모델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양파일을 세팅해가지고 원래는 기존의 클래스 수가 보시면은 80개로 되고 네임즈에는 그 80개의 이름들이 각각 다 들어있었는데 저희는 장애물을 이제 박스로 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클래스의 숫자는 하나고 네임즈는 박스로 적어서 이제 야몰 파일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좌측에 있는 것들은 맨 처음 기존에 있던 야몰 파일인데 거기 보시면은 뭐 Depth Multiple이랑 뭐 앵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조금씩 줄였고요. 그래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단위대로 딱 맞춰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약간 절반 정도씩 줄여서 훈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 사용된 이미지 사이즈는 640으로 해서 훈련을 진행하였고 배치 사이즈 32, 그리고 에폭은 약 300에폭 정도 돌려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나중에 이제 이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진에 넣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대체로 박스를 박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뭐 우측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박스도 인식하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박스가 아닌데 박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고민해봤을 때 박스가 어떤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스와 비슷한 색깔이나 박스와 비슷한 모양을 보면은 아 이것도 박스라고 인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더 많은 데이터셋을 구해서 박스를 더 추가적인 훈련을 진행하면은 더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딱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드론을 기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는 박스만 딱 가져다 놓을 거기 때문에 아 이 연로가 다른 것들을 박스로 인식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지금 모델로도 충분히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박스를 인식함이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 두 번째로 또 맞닥뜨린 문제가 이렇게 이제 기존의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연로를 더 가볍게 만들어서 탑재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연로도 제스 나노에 탑재했을 때 기존의 모델과의 프레임 성능이 보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제스 나노의 성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로컬 컴퓨터에서는 동영상이나 어떤 것 동영상이나 이런 웹캠으로서 했을 때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스 나노에 탑재해서 디텍팅을 진행할 때 이제 프레임이 우리가 기대했던 10에서 15 브레임 정도가 나오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실제로 드론이 기동하면서 스테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지만 그 문제에서도 멘토님한테 전화했을 때 멘토님께서는 사실 드론을 우리가 그렇게 구속비행할 일이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2에서 5 프레임 정도의 프레임으로도 드론이 우리가 천천히 드론을 기동한다면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춰서 물체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인식한 것을 루스 통해서 드론으로 받아들여서 멈추거나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큰 프레임 측면에서의 상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문제로서 박스를 인식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YOLO V5만 적어두었는데 다크넷이나 아니면 YOLO X 같은 경우는 V5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퍼스턴 데이터셋으로 훈련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노점 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주거나 아니면 회피 기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도 이제 먼저 전번 발표자라는 것처럼 드론의 정변과 그런 어떤 오브젝트 디텍팅을 진행하면서 산불 감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프로젝트고 또 이제 저희 멘토님이 그런 드론 분야에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드론과 AI가 접목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 인력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측면에서의 연구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장비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이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OLO V5, V4, V3 그리고 다크넷을 사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 경명화된 모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선택을 YOLO 특히나 YOLO 쪽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그러면 코드를 경명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경명화된 모델이 다른 버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저도 이제 이거를 좀 공부하면서 많이 보긴 했었어요 유튜브에도 이제 YOLO가 아닌 다른 모델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특별히 YOLO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이팔에서 공부하면서 YOLO에서 많이 접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최근 트렌드에 들어서 좋은 프레임적인 측면에서의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제스 나노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YOLO를 먼저 선택하게 됐고요 YOLO를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어떤 코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도 멤버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들도 인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실력이 좀 비치지 못한 게 아닐까 조금 더 파고들기에는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이 프로젝트 그런 저희가 사실 로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시간이 많이 먹혔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까지 좀 파고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YOLO 학습시킨 이미지 사이즈가 640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스 나노 이미지에 대해서 인퍼런스 할 때 제스 나노가 찍는 영상 크기도 640짜리인 건가요? 제스 나노에서 찍는 이미지 크기가 사실 더 컸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적인 측면이 좀 낮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지막에 돼서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냥 저희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이제 YOLO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이미지도 YOLO가 그렇게 변환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웹캠으로 받는 이미지면 더 해상도의 부화질의 이미지이다 보니까 좀 이제 YOLO에서 기존에 훈련됐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프레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스 나노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조절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막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스 나노의 이미지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가요? Wwith랑 H8가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했을 때 로지텍 C270 기준으로 프레임은 7.5 프레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1280에 96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퍼런스 하실 때 이미지가 풀로 1,180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640으로 4개의 4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 디텍션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 건가요? 그 점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1,280 곱하기 1,280이잖아요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수행했을 때 이미지 사이즈는 학습을 수행한 이미지 사이즈는 640 곱하기 640이죠 그러면 1,280짜리를 640으로 4등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4등분을 해서 각각 이미지 패치마다 디텍션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받는 건지 아니면 1,280짜리가 통째로 모델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를 받는 건지 이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째로 들어가서 이게 욜로 모델의 성능이 욜로가 되게 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통째로 던져주면 그 안에 통째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불찰이에요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지가 그 메이크파일 내부에는 저희가 640, 480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서 이게 꼬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프레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아까 용철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대로 최대한 화질을 낮춰서 얘는 기계의 눈이 됐고 그다음에 액션캡은 사람의 눈이 돼서 역할을 분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잘 안 돼서 망한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영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상처를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닌데요 이게 애초에 5초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이 이미 기존의 전공자분들도 그런 혼자서 2명에서 문제 3달 안에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갸동한 문제고 지금 똑같은 주제를 제가 한 2018년도에 지금 체스나노 갓 나왔을 때 드론 탑재해서 동일한 주제랑 뭐 다 기계까지 다 완료는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욜로모드를 쓰고 이제 뭐 로스로 이제 다 역상 받아서 다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프레임이 한 한 15프레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니까 그 입으로도 계속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베리드 보드에서 얼마나 실시간 동안 확보할 수 있냐 그니까 뭐 드론이 됐든 뭐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그런 이베리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모델의 최적화 아까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텐서 RT를 사용하든 아니면 이제 별도의 이제 모델 최적화를 하든 그런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아까 여기에 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프레임스에 대한 사이즈가 어떻게 몇이 됐든 내가 학습한 모델의 사이즈와 어 실제 내가 이제 이 인베리드 보드에서 돌리는 그 이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리프트 사이즈에 대한 그 최적화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최종 실시간선을 보장할 수 있는 트레임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결과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좀 좀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이제 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해 주셨던 미니 프로젝트 이제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은 오픈시틱이나 이런 약간 역사 설비법에서 그러면은 인프라이스 된 그 이미지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장애물을 해피하든 아니면 이걸 추종을 하든 거기에 필요한 플레이드를 띄워줄 수 있는 그 미니 프로젝트가 됐었어야 했어요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스티커 사진 붙이고 뭐 하는 행위보다도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이스 되거나 아까 나오는 그 빅박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또 어떠한 영상 처리기, 오픈시틱을 하면서 뭔가 해 줘야 되는 액션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스 나노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거는 보통 프로젝트 기간을 지금 두 배, 세 배 잡아야 합니다 어 일단 제스 나노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아까 수준이 계속 죽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제스 나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성능이 낮아요 어 어 일단 그냥 이제 텐션 프로젝트는 이제 모델 자체를 돌리는 것만 해도 조금은데 보통의 문제가 이제 툴어 문제나 이제 메모리 문제라고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나눠져요 그냥 5V로 쓰냐 12V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지는데 12V로 쓸 때 이제 그 잭슨 나노를 사용하고 있는 그 미소스를 전체 다 사용하게끔 해주는 설정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메모리 성형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잭슨 나노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성능을 풀어내줘야만 이제 성능이 이제 모델이 죽지 않고 계속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장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단 그런 하드웨어 세팅에 대한 약간 이해를 가지고 조금 시장이 너무 촉박했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우스에 기반으로 뭔가 카메라 이미지나 이런 것들 전체 통합을 시켰어야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탑재해서 날릴 때 우선으로 이제 지금 지금 짐벌 카메라가 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이미 그 우선으로 영상을 받지 못하니까 영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짐벌 카메라를 달아서 그 이승으로 이제 이렇게 비행 테스트를 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비행 테스트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비행보다는 그냥 이제 그런 잭슨 나무에 통한 이해를 보드에서 얼만큼 디텍션이 잘 되고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어차피 하나 이제 아이텔 과정에서 비행을 해봤다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짐벌 카메라까지 달아서 별도로 엠상을 두 개를 가지고 나눠서 뭔가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 어 의미가 없어도 맞고 지금 뭐 웹캠을 다셨는데 그냥 잭슨 나노에 그냥 뭐 라즈베리 카메라라던가 조그마한 뭐 그냥 뭐 몇 그램 한때는 그냥 카메라도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거 다시 가지고 달아보고 일단 드론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탑재 직량이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분량화시켜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그러면 이제 모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뭐 두 가지 포인트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 아까대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사이즈, 드론 치적화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자체에서 나오는 그 빅박스에 대한 치중 결과 정보가 이제 내가 뭔가 펄츄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서 뭔가 해볼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부분, 부분, 각 부분마다 그런 그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은 이걸 전체 통합을 해서 뭔가 최종 뭐 기행을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이제 시간만 있으면 하는 것들인데 이제 각 부분, 부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함들이 조금씩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5초 안에 이제 각자 이것을 전공도 아닌 분야에 대해서 하셨던 것 자체가 일단 워낙 챌린지가 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 뭐 시도만 하면은 일단은 뭐 대단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뭐 향후에도 이제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실 거면은 뭐 오디언에 계속 계속 연구를 진행하실 거면 뭐 저한테 또 연락 주시자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뭔가 계속해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이게 일단은 이제 그 저는 약간 이제 비행 제어 전공에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쪽도 많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하이리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일단은 비행을 했을 경우에 이런 장애물로 해피하는데 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문제길런 제어 분야 넘어갔을 때 그럼 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도 솔직히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면 강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물로 해피할 때 내가 이 드론에 대한 그 통제권을 어떻게 이걸 확보할 수 있느냐 뭐 자율주행 차량도 마침반이 뭐죠? 내가 사람이 계획을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간 프로그램이 저기 약간 이 어 뭐 킥소크를 이제 아마 사용하셨을 텐데 그 킥소크 자체에 대해서 내가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정기를 통해 가지고 버튼이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시스레이션 환경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죠. 뭐 인베데드 모든 자체를 가지고 와서 그런 시스레이션 환경에서도 많이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이후에 하딜러당으로 넘어가는데 뭐 뭐 뭐 시도는 좋았으나 어 시간이 너무 소박했다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냐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박력을 쳐드리고 싶습니다. 큰 되게 어려운 주제에요. 그 네. 어려운 주제고 뭐 각 분야마다 좀 아쉬워요. 제가 이게 제 분야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저는 좀 많은데 좀 제가 미리 직장이 알았으면 좀 많은 도움을 좀 드렸을텐데 아쉬워요. 다음에 다음 기회에 혹시 좋은 인연 되면 그때 많이 도와 드릴게요. 어쨌든 뭐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